찬미 예수님,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성열대축일이죠. 성체성사를 살아가는 축일입니다. 오늘 부서과에서 22번에 보면 이사학과, 파스카양, 그리고 만나 음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에서의 성체성사의 모습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늘에서 긴급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긴급 구호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오병 이어, 오늘 루카복음의 버전이죠. 루카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오병 이어, 5천명을 먹으신 빵의 기적은 구약의 긴급한 구호와 달리 바로 백성들이 서로 나누어 먹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하느님의 축성된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옆 사람과 나눠 먹는 걸 얘기해요. 특히 어렵게 이 빵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군중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날이 저물어서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걱정이 되니까 말씀하는 거죠. 군중을 돌려보내서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 음식을 구하게 해달라. 제자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일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황량한 곳이고 음식 구할 수도 없고 잠자리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몇백 명이 되는데 몇백 명이 저기 광야나 이런 데 가서 피정을 하러 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달도 저물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본당 친문 제가 사모기원한테 여러분들이 먹을 걸 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이 정면으로는 반대는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물고기 두 마리하고 빵 다섯 개밖에 없고 다 먹이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지금 가서 사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서 그냥 막무가내 이렇게 던졌을까요? 구약의 이 만나의 성체성사적인 예표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한테 무조건 만나와 매출하기를 나눠주는 걸 얘기해요.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군중들은 그렇게 긴급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광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40년을 가면서 굶주림이 허덕였던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으로 본다면 하이티의 지진이 나가지고 정말 긴급 구호를 하는 것처럼 또 코로나19의 전쟁이 나가지고 그쪽으로 긴급 구호를 하는 것처럼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구호를 한 것이 만나와 매출하기에 성체성사라면 이것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매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부시 화해 났을 때 우리가 다 얻어다가 무조건 줬잖아요. 우크라이나 지난번에 우리가 도네이션 했고요. 이게 구약의 성체성사예요. 그러면 신약의 성체성사의 우병연은 뭐냐? 이 5천명 같이 온 사람들이 긴급하게 전쟁 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날이 저물었고 아무 잠자리도 없고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제자들은 장정만도 5천명이다. 그러니까 스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복음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제자들이 한 말씀 속에서 신약성경의 성체성사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그걸 나눠라 하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그걸 나눠라는 거예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나눠라. 나누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나눌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우리도 비슷하죠. 사회복지기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본당 건물도 지어야 되고 뭣도 지어야 되고 지금 누수도 되고 이걸로 쓰는 게 거의 80%야. 예수님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영과 우리의 보살핌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따지다가 우리가 5천명 지금 당장 나눌 수 있는 거를 더 나눠볼 수 있을래? 하고 우리에게 경종을 내려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걸 듣지만 교회는 정말 달라지고 있나요? 보는 사람이 그것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못 보는데 자꾸 말을 해야 힘들어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두절미하고 나눠줘라 그러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나눠줍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제자들은 자기들 주머니 사정이 뻔한 줄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진짜 알다 알다 못 알아 먹겠네. 5천명 어떻게 해결합니까? 5천명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그걸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라고 하는 거지 5천명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받아요. 루카보급은 어린이가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고 여러분들이 교모금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것을 성당에서 받는 거예요. 받고 어떻게 합니까? 언제 받아야 여러분들? 우리 성당은 참고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모금도 사무실에 내면 되지만 성전에서 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받는다 그런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는 거에요. 축복인 거죠. 축복. 여러분들 아시지만 성물방에 가서 성물을 사잖아요. 성물을 산 다음에 잘못 샀네. 바꿀 수는 있어. 그렇죠? 그런데 축성 받은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어. 그렇죠? 축성 받기 전에 바꾸셔야 돼. 여러분들 낸 이 교모금 미사 중에 냈기 때문에 축복받은 돈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은 성당인데 존중은 해야 되지만 하느님의 돈인 거예요. 그걸 믿어주셔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오늘 얘기한 대로 5천명을 먹인 이 사람들한테 써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성제성사에요. 쓰다 쓰다가 우리가 남은 거 일부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축복을 하면서 기도 중에 가죽이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받은 그 빵과 물고기를 도로 제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쓰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도로 주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사목회에서 사회사목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사회사목위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바로 옆에 있는지 그러면 우리 코로나 났을 때 키트만 들어서 나눠주셨죠. 또 필요한 사목지에 가서 나눠주셨죠. 얼마 전에 또 기금위원회도 했습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이 오늘 복음서의 성제성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충실하게 이 복음서에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는 거예요. 성당은요. 구약에 만나도 필요해. 그런 성제성사도 필요해. 어떤 거죠? 한꺼문에 하늘에서 왕창 주는 거 이게 서양에서는 가능하게 해요. 빌게이츠라는 사람이 한꺼문에 매덕씩 매덕은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뭐 수억씩 우리 성당에서는 한 분이 수억 내는 사람이 일도 없어. 너무 잘하는 거야. 한 사람이 1억 내 봐 다 내 돈이니까 자기가 교만해진다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새로운 성체성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십시일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는 거예요. 전재산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비들은 전재산 내라고 그래. 문제가 심각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 우리는 배부릅니다. 우리는 우리는 대가족입니다. 우리 시드니 하늘 성당은 대가족이에요. 한국은 몇십 년 전에 대가족이었죠. 그러나 지금 한국은 핵가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는 이민자 사회이기도 하고 이민자 사회에서 정말 든든한 것은 가족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안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교구는 대가족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성당에 오시고 그걸 살아가시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대가족이에요. 어떤 뜻인지 아시죠? 대가족은 뭡니까? 이 성당을 짓는 것만 해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가족일 때 다 헌금 내 가지고 진 성당이야. 그분들을 존중하고 감사해야 돼. 지금 어제 천연성체의 꼬마들 유아세를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도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이 성당에 말이야 어떻게 진 건지 아니? 초기 이민았던 분들이 돈 내 가지고 다 진 거야? 그러면 오 그럴 거야. 이게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오르사로 통해서 Do this in memory of me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행하는 것은 수동적일 수 있어요. 억지로. 그런데 기억은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세례성사받을 때 또 우리가 천연성체할 때 이 큰 성당이 아름다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성당은 언제 누가 줬어요? 몰라. 언제 알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성당의 시작이 정말 우리 이민 초기의 분들이 오셔서 정말 주머니 또 한 사람 다 건네가지고 이 성당을 줬다. 그럼 감사할 거 아닙니까? 대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 초기의 분들을 존중하고 또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뭡니까? 신약의 성체성사를 살면 돼. 이제는 신약의 성체성사를 살면 된 거예요. 초기에는 큰 게 필요하니까 왕창씩 내야 돼. 지금은 내가 교모금을 십시일반으로 내면서 기억은 능동적으로 조상들을 기억하고 행동은 서로서로 십시일반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아남레시스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나눔 속에 초기 교회 때 것처럼 우리 분당의 초기의 분들은 왕창왕창씩 냈고 지금 우리 신약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십시일반으로 낸다면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건데 왕창 내든 십시일반으로 내든 나눔의 그 깊은 것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생명의 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 돈 속에 생명의 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작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빵 하나 물고기 하나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봉원 이거를 하는 것이 우리 서로가 오천명도 먹고 남는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거라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분들은 십시일반 다 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친구네 집에 가면 친구 집에 가면 다 똑같이 엄마라고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묻지도 않고 밥을 턱속 덜어주는 그렇게 덜어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성체성사는 이제 내 삶으로 옮겨오라는 소리입니다. 내 삶 안에서 이 성체성사를 따라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보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내 작은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내 작은 사람 한 명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윈이라고 아시죠? 다윈 생물학자 다윈 진화론 쓰시는 다윈 다윈은요 1800년 19세기 사람인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사상가 그 사람은 지질학자였는데 지질학자에서 생물학자가 됐고 생물학자에서 사상가로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우리는 생물시간에 다윈만 배웠지 사상가 다윈은 몰라요. 이 다윈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상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식물 개체종들이 있어요. 큰 나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나무 중에서 큰 나무도 있고 아주 조그만 잡초도 있고 그러는데 다윈이 발견해낸 가장 중요한 사상 중의 사상은 큰 거든 작은 거든 변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변이들은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다고 해서 함부로 했어도 안 되고 크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서적입니까? 이게 오병이호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사하면서 이 단체 저 단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지만 나만이 내 속에 있는 그런 특별함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처성사는 내 삶 안에서 어떤 걸까 이런 걸 사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는 나는 특별하지 않다. 성처 스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누더기옷으로 40년을 사셨어요. 누더기옷 4번인가? 기자가 물었어요. 스님 스님께서는 누더기옷으로 누더기옷으로 오래 사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있지. 뭐예요? 나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나? 딱 한 가지예요. 얼마나 고승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힘들게 해. 고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처성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삶을 내가 살고 간단하게 배고픈 자에게 음식은 배부른 자가 주는 거고요. 병든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보살피는 거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살피지 못한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보살피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보살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처성사예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게 그리고 교만이 생기고 그리고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본당신부지만 직무가 본당신부이면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에요. 인간의 삶은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다윈이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5년 동안 다녔더라고요. 5년 동안. 남을 위험한 길에서 결국은 함께 구해주는 삶이 성체성사의 삶인데 우리 모두 오늘 또 시티에서 있는 성체고동에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줄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하지만 내가 특별하다는 걸 내려놓으면서 이곳에서 평화로운 성체성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사람 그럴 때 우리는 모두 배불리 먹는 것 음식만이 아니라 마음도 모두 풍요로진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